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일밥 사이트 전체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이라서 정말 좋은 기회죠. 사이트 전체 세일 20%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로 세일하고 있고 꼼대 신발 신상 현재 판매하는 곳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포츠 맥공홈 아마존에서 아이패드 6세대 제품 현재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스타일밥입니다. 스타일밥은 여러 명품 제품들이 모여있는 유럽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러번 설명을 해드린 적 있고 위쪽 찾아보시면 위쪽 카드 클릭하시면 스타일밥 구입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들은 골든구스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사이트 전체 20% 세일을 합니다. 아마 내일 정도까지 세일이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할인코드는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세일이라서 여러가지로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서 새로운 제품 보실 수도 있고 발망 제품들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디자이너로 보시고 싶으시면 들어가셔서 디자이너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를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링크는 아래쪽에 아래쪽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제가 보는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스타일밥의 골든구스입니다. 골든구스 제품들 마찬가지로 20% 추가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격이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20% 세일이 됩니다. 관부가세 포함해서 보시려면 왼쪽 왼위에 이쪽 부분을 컨트리를 한국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S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S로 검색하셔서 South Korea 누르셔서 보시면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40만원대에 뭐 가격은 다양하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캐시백 사이트 뭐 여러가지가 있죠. 캐시백 사이트 통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시백 사이트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캐시백 사이트 이용하시면은 가격이 20%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서 추가 할인 받는 것이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캐시백을 조금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시백 사이트로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가격 아실 수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예전에 캐시백 사이트의 숨은 비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대략 가격이 훅 올라간다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백 사이트 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되고 20%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20% 할인이 된다는 거 다음은 스타일밥에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자디겐 볼테르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자디겐 볼테르 제품도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제품들 있고 20%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 할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골든구스 자디겐 볼테르 2호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할인이 거의 막바지 사이트 전체의 세일은 잘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재고가 빠지고 있으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는 봄맞이 랄프로렌 폴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을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30% 추가 세일 됩니다. 할인코드는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스프링 30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30 입력하시면 되고 아래쪽 세일 랄프로렌 폴로 세일 페이지 클릭하시면 저와 동일한 페이지 보실 수 있는데 남성제품, 여성제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오늘 한번 우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이는 가격에서 추가 30% 아까 말씀드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30% 할인이 됩니다. 랄프로렌 구입하는 방법은 예전에도 올려드린 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랄프로렌은 현재 125불 이상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미국 내 배송비 면제해주고 있고 직배송은 되지 않고 반드시 배대지로 보내셔서 받으셔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샥스피프스 에비뉴에서 꼼데가르송 신발, 신상 신발 현재 한국으로 무료로 직배송해주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바로 한국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서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이즈 대부분 다 있고 구입하시면 되는데 구입하실 때 맨 위쪽, 맨 위쪽에 쉽투 부분,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을 반드시 한국으로 설정해주셔야 되고 커런시니 미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국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고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물론 한국으로 직배송을 100불만 넘으면 직배송을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직배송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들어가셔서 본인 주소 입력하시고 맨 뒤쪽에 영어 주소 입력하시면 영문 주소로 본인 주소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주소 넣으셔서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보는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락포트입니다. 락포트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캐주얼 신발이라든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신께 적합한 아주 적합한 그런 신발들이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워낙 비싼 제품인데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켤레를 구입하시면은 위에 할인 코드 스프링 인 19 입력하시면은 40% 세일이 됩니다. 두 켤레만 구입하시고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40% 세일이 돼서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국이랑 가격 자체도 다릅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뭐 50불 뭐 100불 세일하는 제품 추가로 세일이 되니까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40% 세일 되면은 대부분 100불이 넘지 않는 그런 금액이고 두 켤레를 사더라도 200불이 되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락포트 같은 경우에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 이용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비용 대부분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구입하시는 가격 플러스 배대지 비용 만원 정도 두 켤레를 내면 2만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맥 애플 맥이 아니고 맥 화장품 공업입니다. 미국 공업 사이트고 현재 25% 세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넣고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 이건 뭐 클릭하시면 되고 클릭하셔서 레지스터 하시면 되고 가입은 하셨고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신상품 위쪽에서 클릭하면 찾아보실 수도 있고 현재 어떤 제품이 세일되고 어떤 제품이 세일이 적용이 안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은데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25%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제품 잠오셔가지고 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 이용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맥 25% 할인 받으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마지막 오늘 마지막 제품인데요. 애플 아이패드 6세대 제품이고 최신 모델입니다. 최신 모델 25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 이용하셔서 받으셔야 되고 아마존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32기가 제품입니다. 250불이면 작년에 블랙프라이데이 때 판매했던 그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250불 판매할 때 제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그런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현재 250불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이패드 태블릿 PC나 아니면 컴퓨터 부품들 컴퓨터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없고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250불에서 10% 부가세인 25불 정도 추가로 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송, 배대지 비용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대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정말 저렴합니다. 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배대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해외 직구 세일 정보 모아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 적글 남겨주시면 되고 본인이 찾는 제품 올려주지 않는다 하시면 아래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